에이! 한 번만 안 돼, 아니야 아니야. 아 맞아, 공수야. 엄마, 엄마! 여러분! 권주영! 권주영! 어우, 몰랐어! 자, 병원 브릭당! 브릭당! 왜? 왜? 슬라이빙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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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안 했지? 우리 은인아! 우리 지은이상! 다들 수고했어! 수고했어! 내가 따라다녀도 나를 거부하는 여인한 여자! 근데 코트가 비슷한 사람이 나와? 이렇게 홍보하기 있나? 근데 나 왜 안 줘, 저거? 나 왜 저거 코트 안 줘? 야, 일로와! 병건이 코 잘린 거 수술하는 거 아세요? 세용군! 시드래곤! 형, 세호 형! 세호야! 야, 맥주야! 세호야! 세호 형! 시드래곤! 우리한테 세호가 참석했다고 얘기해줘! 어, 저는 부른 적이 없는데 너는 부른 적이 없는데 라이브 방송이야! 라이브 방송! 세호 형! 그래서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세호가 왔어! 안녕하세요! 자오슈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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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? 네! 몰라요! 네! 아!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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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타고 꺾았어! 아! 오빠 지금 라이브하는 건가? 여진이 좋아? 피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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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성담동 돌아다니는 성담동 발발이에요. 담배 여기 쓰면 안 되잖아. 자오샤하오. 지영이 형 사랑해요. 헬로 나이스 비추. 권지영. 진짜 권지영이 최고예요. 저 지영이 형 머리 따라했어요. 한참을 마시대. 둘이 연애하시나요? 미쳤어. 둘이 연애하시나요? 사랑하는게 재밌니까? 선수는 없어나봐요. 그대. 네. 암튼 저는. 출놈아. 야. 그 스윙리도 왔어요. 라이브야. 머리 거기 쓰는거 봐. 멋있게 또. 어제. 어제 디즐틱을. 멋지게. 입고 하셨더라구요. 뭔데 이거. 이거 라이브. 라이브에요. 배우상이야? 어. 라이브요? 라이브요? 브이브같은거. 아 나일리 라이브야? 안녕. 생님이다. 누가. 우야. 채 받아. 하. 판이라도. 너를 볼수 있다면. 너를. 배운. 말이라도. 괜찮애. 저희는 스태프들이랑 오랜만에 고생한 스태프들이랑 다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. 제형이 형 인사해 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그리고 또 후기를 알려드릴 사람이 안녕 안녕 자 인사해. 안녕 계속 앉아봐. 나 말하고 싶은데? 누구야? 이거 누군데? 안녕 자 아줌마 찍어야겠다. 난 아줌마를 찍을게. 아줌마 본지 형 본지 형 돼지가 돼지를 먹으면 야 토야 이거 토예요 어? 권지 형이 소 쌌어요 재벌이야 재벌 권지 형 우리 이 많은 식구들 소 쌌어 이거 토야 돼지 아니야? 저는 옷에 한 벌밖에 없어요 한 벌? 이 아줌마 그니까 현금 부자 척탑동이 형 현금 부자 아니에요 현금 아줌마 얼굴이 핑크색이랑 더 돼지 같아 우리 선생님이 돼지 이빤 저희 선생님이 아니서 방금 들어오고있다 미치가 너무 급하는거 같아 저희 쌤의 대기들 쌤의 대기들 대기들 네 아줌마 봐 슬기형 패션리더 패션리더 슬기씨 너무 화보 너무 화보 아니 라이브 광고 야 그분이 권지 형 수염 기르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르는게 아니라 안 자른건데 그니까 기르는거 싫어야인데 팬들이 실패해 라이브 싫어도 내가 실패해 난 좋냐? 너가 면도기 사줬어 안 사줬어 사줬어요? 소화 음 오빠 만지 만지 손 손 손 손 손 반지